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편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니, 오늘 개각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개각이 발표가 됐는데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특보, 여가부 장관의 김행 전 비대위원, 국방부 장관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일단 총평부터 주시죠. 글쎄, 그동안에 개각이라고 하면 대형 참사나 인명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이렇게 개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의식을 했죠. 그런데 이번 개각,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심 따위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묻지마 개각 같아요. 묻지마 개각? 네, 그냥 내 맘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특히 어떤 분에 주목하셔서? 뭐, 특히 세 명 다 그렇습니다. 뭐,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봉장이 될 만한 강경파들, 긴급 수혈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돌려막기, 퇴행적이고. 그래서 그러면 계속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 계속 드는데 왜 요번에도 서울 한가운데서 159명이 영문도모로 돌아가셨던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그 추무장관이나 혹은 경찰청장은 지금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행안부 장관. 네. 그 대통령과 가깝고 또 신임하고 있으면 뭐,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요번에 자리를 바꾸신 분들보단 책임이 적다는 겁니까? 뭐, 민심은 안중에 없다는 단적인 예지요. 총평부터 해주셨는데 후보자 한 명 한 명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 이미 문체부 장관 지냈던 인물이죠. 아, 그리고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했었기 때문에 돌려막느냐 이 부분의 부정평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유 장관 후보자의 발목을 그동안 잡아왔던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장관 시절 국회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잠깐 보겠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어쨌든 뭐, 잘 참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순간 사실은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 지금도 뭐, 이렇게 갑자기 그때도 후라 씨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찍지 마, XX 성질나서였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 해명하는 부분까지 다 빌려드렸는데 인사총문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넘어야 될 산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5년 전에 이미 저런 활극을 한번 보여주신 분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 몰아냈던 소위 말하는 국정원 블랙리스트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고 계속 거론이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유인촌 장관, 장관을 이미 지냈던 분을 사실 다시 쓰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인촌 특보를 기용을 하는 건 그거는 사람이 좀 그만큼 부족했던 걸로 보세요? 왜라고 보세요?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 분야를 또 유인촌 장관은 신문과 인터넷 언론 쪽을 담당을 해서 투톱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옥죄야 되겠다. 그런 체제를 완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재풀의 부족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언론은 빨리 좀 잡아야 되니까 거기 특화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인재풀 부족은 mb 시즌2라는 건 그 전부터 거론이 됐었죠. 이주호 장관, 이동관, 김용호 많습니다. mb 출신이 무려 십몇 년을 뛰어넘어가지고 다시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감옥에 보내시고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mb 시대 분들을 다시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두루 탕평을 하셨으면 하는데 계속 그러시네요. 두 번째 인물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때 이게 쟁점이 되어야지 싶어요. 잠깐 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아지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제당 춤춤 유산 합시다. 안 내려오면 봉짜자 봉짜 안 내려오면 봉짜자 봉짜 봉짜자 봉짜 이거 오랜만에 듣는 구호인데 응원당 구호 같은 그 이 발언들이 상당히 거친 발언들이 저 집회 현장에서 쏟아졌어요. 신원식 후보 입에서 이런 것들 막말 이력이 결국 인사청문회 테이블에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중 집회 나가게 되면 좀 업되죠. 업되고 발언 수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상대로 모가지를 딴다. 또 현직 대통령이 간첩이다. 혹은 현직 대통령은 악마인데 그 악마를 낳은 건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잣대로 보면 굉장히 심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들 그건 뭐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부적격 사유까지도 된다고 보십니까? 뭐 부적격 사유가 되거나 말거나 그냥 임명하실 거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장경 국감 때 뼛속부터 뼛속까지 빨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흉상 이전에 단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될 거는 중대장 시절 때 부하 병사가 사망을 했는데 그게 사인에 대해서 지금 다른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최상병 사망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 이 사건 또한 또 사인을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보도가 나오고 나서 본인은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군대 내 의문사에 대해서 사실 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군대 의문사를 군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경찰로 수사 주체를 옮기게 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하고 교체되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못했다는 걸로 봤을 때 그 후임자로서 적합하냐 신원식 후보자는 제가 듣기로는 육사에서 대표화랑을 할 정도로 능력은 출중하고 야전 경험도 풍부하고 그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이념에 편향된 그런 발언 또 뉴라이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군을 지휘할 경우에 과연 이게 적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지금 와가지고 군의 정치 개입을 걱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 세 사람의 후보자 다 별로 맞득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신원식 후보자를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발언 같은 것들이 너무 좀 편향됐고 알겠습니다. 과거 의문사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항상 들어와요. 이런 개각대가 되면 몇 점이나 그럼 이번 개각에는 점수를 주시겠느냐 이런 질문 늘 들어와요? 또 꼬락입니다. 또 F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점수 주시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월간종천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15일 차 단식장을 천막에서 국회 안에 대표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하는 단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제 이 대표 건강 많이 약화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의총에서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좀 어떻게 의견을 표명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15일째죠. 15일째인데 의료진의 공식적인 공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온 의료진의 소견에 의하면 단식이 한 2주를 넘기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불가역적인 손상이 오게 되고 지금 의학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의학적 소견이다라고 의료진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공고하고 싶다는 게 의료진의 입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아주 중립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하신 게 맞는 것 같고 또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제발 건강을 생각하셔라 라고 하면서 단식 중단을 공고하셨는데 오늘 아침 10시에 또 의총이 열립니다. 아마 그때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단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거란 말씀이세요? 나오면은 이거 잘못하다가 돌이킬 수 없게 건강을 잃을 수가 있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대표가 중단할 분위기입니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의지는 강하신데 이미 저체온이나 부정맥 같은 게 굉장히 좀 심해가지고요. 그래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오늘 풀 가능성도 있습니까? 푼다기보다는 강제로 못하시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강제로? 그 단계까지 왔어요? 강제로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강제로 지금 어떻게 병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 의료진이 의료진이 불가역적인 손상이 오는 단계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있는 게 이게 맞는가 그렇군요. 그 정도 상황이군요. 아니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서라 이런 호소를 했는데 대신 그러니까 대신 릴레이 단식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끝내실 때까지 같이 하겠다 이거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금 릴레이 단식 없죠? 아니 그러니까 끝내실 때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는 있는데 끝내셔라 우리가 대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끝내셔라 대신하겠다. 조웅천 의원은 아직 안 찾아가셨죠? 그 단식 현장 그게 참 그 뭡니까 명단 챙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결백증이 있어서 아 명단 적는다고 하면 오히려 안 가세요? 오히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 명단 적는 거 조금 못마땅하십니까? 많이 못마땅하죠. 그걸 챙겨라 그랬다 그래서 아 명단 챙기라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인사 같은 거 하려고 챙기라고 했을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챙기라고 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서 안 가셨군요. 의원들은 한 절반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이분은 대표적인 비명인사인데 가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것이 당이 똘똘 뭉쳤다는 어떤 상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일전에 다른 방송 나와서 아주 괴기스럽다 그로테스크란 표현 쓰셨죠? 네. 왜냐하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저렇게 태세 전환이 되니까 도대체 뭐지? 초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박지연 위원장이 방송 나와서 어쨌든 그 수척해진 모습 보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 절로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데 회복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건 아직도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눈물이 절로 나올 수는 있겠구나 까지는 이해는 됐는데 회복식 만들어 드릴게요 까지는 그거는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진심이겠죠. 일각에서는 공천권을 생각해서 이런 거 아니냐 공천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분 속에 갔다 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이 똘똘 뭉쳤다 이제 당내 화합은 이뤄냈다라는 거는 동의하세요? 옹호하고 부결시키자 이런 얘기는 드러내놓고 세게 얘기할 수 있죠. 나오더라고요. 세게 얘기합니다. 떳떳하게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들의 아가리에 이 대표를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러셨어요. 네. 아주 오글오글거려가지고 내참만 아 왜 오글거리셨어요?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듣고 있는 게 불편하셨어요? 왜 불편하셨을까요? 아니 그것도 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공개 회의에서 기절 다행돼서 카메라 돌아가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과연 뭐가 옳은 길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혹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지가 지금 공공하지 않습니까? 공공한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비정하고 야박하죠. 그러니까 비정하고 야박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꺼내기가 참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단합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단식 전과 후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추석 전에 될 거라고 조 의원님도 보시는 거죠? 청구가 추석 전에 되면 10월 달에는 본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더 서두르겠죠. 서두르겠죠.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는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지금 당내 화합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부결될 거다 쪽으로 무게추를 두고 계시던데 조 의원님은 그렇게도 안 보십니까? 그건 표면적으로 나오는 모양새 소리 큰 소리가 그런 거고요. 겉만 보는 겁니까? 네. 위에 뜬 것만 그런 거고요. 뜬구름? 아니 위에 떠있는 떠있는 소리만 그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아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총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자라고 했을 때 당은 완전히 큰 분란에 처할 겁니다. 박범계 의원처럼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 저 힘든 대표를 검찰 아가리에 밀어넣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저 같은 사람은 아니 그러면 불체포트콘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뭐냐? 그런 얘기 하시겠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탄정당 내로남불 뭐 약속 안 지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걸 의제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법에 따라가지고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는 못할 거라는 말씀이시고 당론 정하였다가는 큰일 나죠. 아예 입 밖에도 못 낼 거 입 밖에 내는 순간 이걸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한바탕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힘드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맞서서 증거도 없고 정말 전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 기각 받고 오겠다. 청컨대 가격시켜주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제일 낫죠. 제일 나아요.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분위기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신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당을 위해서는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은 가지고 있는 만약 이대로 그냥 자율투표 이대로 자율투표에 들어간다면 가결표 27포면 가결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계산해 보니까 27표였는데 그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저번에 혁신이 제1호 공고안이죠. 불차포트꾼 포기 공고에 대해서 포기하자라고 했던 의원들이 3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7은 넘네요. 그분들 마음 안 바뀌었습니까? 아직 뭐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자기 이름 내걸고 한 거니까 물론 단식이라는 변수가 있고 검찰이 그때보다 더 무도해졌다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탄의 덫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은 여전히 있는 거고 더 강해졌고요. 더 강해졌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월간 조홍천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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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